안녕하세요. 니하오의 류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파트환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유사입니다. 화, 꽃도 되고 소비하다도 돼요. 수수, 아저씨, 숙부죠. 콰이, 원, 우리말의 원의 단위죠. 쓸 때는 지폐에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가능성,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구어, 입글에서는 이렇게 콰이를 써요. 화, 치엔, 돈을 쓰다죠. 타이, 양, 징, 선글라스예요. 동사임을 알 수 있죠. 동태조사가 붙었으니까.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 가져와야 돼요. 뭐예요? 수수 더, 900원이나 선글라스죠. 삼촌의 선글라스는 목적으로 와서 900원을 썼습니다. 900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저 선글라스 900원짜리야.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하고 싶은 건 화할러예요. 겸유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어는 한 개의 글자가 여러 품사를 가져요. 영어는 동사만 2200개인데 중국어는 단어 8822개만 알아도 된다는 근거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 혹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화라는 것은 명사일 때는 꽃이고 동사일 때는 돈을 쓰다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단어가 몇 가지 뜻을 가졌을 때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알려면 우리는 앞이나 뒤에 쓰인 단어나 문장선물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유엔즐리. 중러 헌또 종. 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중. 중. 종차는요. 두 가지로 읽어요. 동사일 때는 사성으로 읽고 양사일 때는 종류라는 양사일 때는 삼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뜰에는 많은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때는 사성. 심다. 이때는 종류. 많은 종류의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읽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양사 뒤에 목적어니까 꽃이에요. 그런데 말자진 이후 화를 또 사우치엔 이 옷 사는데 돈 얼마나 썼어요? 라고 해서 동태조사를 갖고 나오죠. 이때 화는 동사에요. 이거를 겸유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혹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이런 겸유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앞뒤 어떤 단어가 왔느냐. 혹은 얘가 문장성분의 주어, 수로,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어떤 성분으로 쓰였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겸유사가 어떤 겸유사는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더 가 있으니까 관용어로 주어나 목적어 앞에 놓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 명사죠. 그 다음에 다른 명사는 목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동사 활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의 선글라스는 900원을 소비한 것입니다. 900원을 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